여긴 우리 정글이지 니 안에서 우리를 데려 움직인 내 구역 디스틱 나잇 싹 다 뒤집어 놔 다 뒤집어 놔 부정적인 시선 치워 치워 백도 그건 다 못됐어 오 헬로 저희 형제들 다 함께 K-Rush 왔는데요 오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tray Kids 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tray Kids입니다 안녕하세요 Stray Kids입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Stray Kids 최고 최고 안녕하세요 Stray Kids입니다 와 1위도 될 정도로 발랄해요 진짜 발랄 와 동안이다 17살 봤어요 자 먼저 K-Rush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랩 춤 노래 다 해 Stray Kids의 리더 방탄입니다 예 자 스탑 자 스탑 아이돌 마스터 소음 못 들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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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회사에 갓세븐 있죠? 아 네 맞아요 맞습니다 K-Rush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어요? 아우 이렇게 얘기하러 가서 네 했어요 네 했어요 네 했어요 확인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냥 소개하면 안 돼요 매력 어필 최대한 본인을 어필하지게끔 네 다시 한 번 신인의 패기로 자 좋아요 방찬부터 준비 시작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 춤 노래 다 해 랩 춤 노래 다 해 안녕하세요 Stray Kids입니다 찬입니다 아 좋다 찬입니다 아 좋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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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야 파웃 아 파이팅 아 네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환전 매력 보이스 필릭스입니다 필릭스입니다 예 아 스트레이 키즈의 단디보이 부카르 단토의 승린입니다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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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워실 워실 네 우진 네 네 말이 필요없죠 스트레이 키즈의 비주얼을 담당하는 빈절 와 춤추는 버석 리누입니다 네 가요계의 한 획을 클 서정 래퍼 한입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송단까지 아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계를 뒤흔를 파워풀 떼서 현진입니다 아 감격 오늘 스트레이 키즈가 아이돌 마스터에 놀러 왔잖아요 이 많은 자세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정말로 저희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홍보를 잘해야 돼, 홍보. 홍보를 잘해야 돼, 홍보. 홍보 마스터. 부담 갖지 말고 117개가 보고 있나요? 네. 와우, 괜찮네요. 이 스트레이키즈 앨범을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안 시간은 1분. 시-작! 안녕하세요! 워슈 챔. they are my name, Kris. bngshan. och everyone, my name is bangshan, and here we have felix with me as well. and he is here to promote this beautiful album. and he got this album on our website. and he has also... we have the... yes, i think so, and we have a cd. we have a cd! and we have photo cards, and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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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card. baby photo cards too! 오스쿠이! 오스쿠이! 오스쿠아스! 오스쿠이! 바로! 바로! 여기는 스키즈 저기히 있는 스키즈 앨범이 있는데 야 이거 따끁따끈한거 맞아! 야 이거 따끈따끈한거 맞아! 듣기만 해도 모든 분위기 싹 다 지져먹어볼 수 있는 스키즈 디스틱 라인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에 우리 1번! 1번에 백분대! 창빈씨한테? 아 네. 아잉나. 내가, 내가. 이거 무슨 뜻이죠? 정말 궁금하죠? 그럼 다쳐야 돼요. 이런 노래는 정말 좋고 듣고 싶어서 사셔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하네요. 홍보마스터를 잘했는데 이번에 앨범에도 멤버들이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포지싱도 하고 편곡도 하고 작곡도 하고 작사는 직접 다 합니다. 돌손의 빛에 난 밀어 차차차! 차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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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어! 찾는다! 홍보마스터에 이어서 아이돌 마스터가 또 제안합니다. 멤버들의 한 명 한 명 매력을 보는 시간! 이번에는 매력 어필 마스터! 예이! 마스터! 이렇게 있는데 따라다하면 말은 틀리게 아니란 것만은 알았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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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키즈의 또 다른 매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둠과 살짝 섹시해도 약간 쌀 섞여있는 그런 강력한. 아 그래요? 누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섹시한. 네. 민호요? 민호. 민호가 제일 섹시하다. 민호가 제일 섹시한. 오! 민호가 생각하는 섹시, 누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 한이가, 우리 한이가 무대할 때. 한은 누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그만! 스테이키즈의 섹시한 한! 멜론을 보여주세요! 멜론 한번! 멜론 한번 보여주세요! 멜론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한이 누군가를 데려온다. 섹시! 어차피!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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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오늘 정말 섹시한 걸? 자, 이때 그 둘은 들어가고 리더 방찬! 됐어! 됐어! 형이 제일 섹시했어. 잡았지? 마무리는 방찬! 마무리는 방찬이에요. 오늘 스태키즈가 아이돌마스터에 출연하면서 준비한 개인기가 있다고 하죠? 누가 또 준비를 했나요? 창빈이 형이 준비했습니다. 창빈이가 개인기! 어떤 개인기? 랩을 정말 잘해요. 랩을 정말 잘해요. 디스트릭트9에서 제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해 너네 나랑 다르니까 여길 떠나줘. 근데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그들은 말해 너네 나랑 다르니까 여길 떠나줘. 근데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시기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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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작은 비치 크게 비친 디스트릭트. 우와! 끝은 아마 모두의 아찔! 이야!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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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 궁금하겠어. 이거 안 하고 가만히 한 번 내 폐. 자, 시작! 그들은 말해 너네 나랑 다르니까 여길 떠나줘.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시기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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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작은 비치 크게 비친 디스트릭트. 이게 원래 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죠?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다르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건말은 알아줘. 자, 이제 매력도 봤으니까. 스테키지 운동 잘하죠? 어떤 운동 제일 잘해요? 저는 특허입니다. 특허 몇 단? 어, 2단. 2단? 2단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원래 한 3단이나 4단부터는 2단 얘기하길래. 한 번 보여주세요. 실력 한 번 봅시다. 네. 자, 2단 실력. 오. 오, 2단이 이 정도야. 야, 2단. 자, 어? 네. 자, 우와! 자, 우와! 우와, 오, 오. 자, 우와! 우와, 오, 오. 지금 해킹이라고 그러죠? 네, 아, 그 훅킹으로. 오, 우와.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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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약간 플렉스가 너무 귀여운 게 막 여기서 얘기하다가 맨 마무리는. 하는, 맨 마무리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우와, 오, 오, 오. 내가 잘해야. 진짜 뭐야. 진짜 만들어라. 뭔가. 뭔가. 뭔가 했구나. 해냈어. 우와. 우와. 자, 우진은? 저는 옛날에 검도를 좀 섰습니다. 어우. 몇 단이에요? 저는 2단 말고 3단. 3만 얘기해도 되죠, 3만 얘기해도 돼요. 그래, 그럼 여기서 한번 검도 한번 보여주세요, 검도. 그냥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자, 이 놈 어디 있어요? 저는 피구 좋아합니다. 저는 피구 좋아합니다. 네, 피구 있어요. 던져주시면 피해보겠습니다. 자, 피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피할게요. 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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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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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또, 또, 또 있어, 또. 현진은? 저는 수영. 뭐해, 뭐해, 뭐해. 수영, 수영. 뭐해, 뭐해, 뭐해. 물에 빠졌다. 자,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자, 빠졌다. 자, 간다. 자, 간다. 아니, 제대로. 누워서, 누워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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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그쵸, 자, 자. 아우, 잘한다. 아유, 아유.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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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명, 저명, 저명. 저명,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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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명. 물개야, 물개. 우와. 대형, 대형. 우와. 우와. 잘하오네, 진짜. 대한민국 두영의 희망. 아시아 두영의 희망. 금메달. 세계 정상의 자리를 탈환합니다. 저희 아이돌 마스터에 시그니처 게임이 있습니다. 오, 시그니처 게임. 바로 밀보 게임. 오, 밀보. 저희가 시그니처 게임인데 1등 한 팀이 있어요. UNB에 의진. 의진이가 70cm. 그리고 NC 팀 127에 짜리가 75cm. 혹시 기록 한번 깨볼 사람 있어요? 아, 제가 해볼게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몸도 풀고. 오, 야. 와우. 야. 핫. 파이팅. 파이팅. 자, 그냥 몸풀기 댄스 한 번씩 할까요? 몸풀기 댄스. 음악 한 번 주세요, 음악 한 번. 야. 에이. 자. 타이스. 컷. 클. 아, 풀고 있구나. 아, 풀고 있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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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 오. 잠시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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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 잠시만요? 하이팅. 파이팅! 다치면 안 되니까 저기하네? 오! 오! 통과! 75 통과! 됐어! 혹시 75 다른 도전자? 자 방차! 예이! 원하면 신발을 못 넣어도 돼? 아 진짜요? 대신에 버거 넣었는데 냄새나면 탈락 아 탈락이야 저는 찌개사입니다 아 저도 몸풀이 됐어요 아 네 유연성이었죠 오 벤 벤 벤 재미 보여 오!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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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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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정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말 알아요? 얍쌤! 이건 아는 단어입니다 통과 통과 통과! 자! 75 또 있어! 플릭스 할 수 있을 것 같아 플릭스 고! 75! 그래요! 도전! 자! 몸풀고 몸풀고 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 이렇게 해야죠! 열심히 할까요? 자! 좋아! 준비! 출발! 오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오 잠시만요 자, 자, 자! 자, 자! 드럼 갖지 말고! 터밍이! 너무 좋다! 형, 형 안해도 되지? 형 쏟아, 쏟아 쏟아... 부담 더 많이 되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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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박찬 고발 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게요 공동 1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뛰어야지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출발 할 수 있어 오, 되는데 돼 돼 돼 돼 돼 돼 돼 박수! 박수! 자, 박수 화이팅! 화이팅! 돌리고 있습니다! 자, 쉐킷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방창! 자, 스트레키 이제 리더! 자, 스트레키 이제 리더! 통과! 통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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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마스터 편의 엠브의 비는요! 축하합니다! 황태! 위 멤버는 아이돌 마스터의 모든 코스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여 스트레키즈의 미래를 탄탄대로로 이끌 우수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바 이 상장을 기림!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하나, 둘! 셀바! 감사합니다! 셀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